광고 하나 여러분들 하고 그다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두 달 전부터 공병호tv를 통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저기 신학하고 역사학을 잘 이렇게 조화시킨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김동주 박사의 아주 일생일대의 역작인데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킹덤 부스에서 나온 이 책을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15 총선을 집중적으로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4권 그다음에 이제 5권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다룬 그리고 이제 지난 해 벌써 지난해가 됐네요. 6월 말에 관간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많이 보급 되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선거 부정의 실체를 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참 애를 많이 써네요. 그러니까 검사생활을 한 2 30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정치인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한동훈 씨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선거지면 다 끝인 거죠. 선거지면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씨 앞에는 한 90일이면 안 남은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전에 당시에 이제 공천을 주자 않아가지고 홍준표 씨가 무진장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양산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대구 수성회에서 나오게 됐는데 무소속으로 그것도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홍준표 씨가 올렸던 페이스북의 글에 일이 떠오르거든요. 황규환 씨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표가 뭐 근사하게 크게 보이지만 당대표가 그냥 선거지면은 그게 끝난다. 그게 당신 뭐 며칠 안 남았다. 그렇게 이렇게 홍준표 씨가 까시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씨가 뭐 전국 방방곡곡을 뭐 대전 찍고 여름 대구를 가고 대구 찍고 부산 가고 부산 찍고 뭐 강원도 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냥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한동훈 씨는 그냥 크리넥스처럼 버려지는 겁니다. 그게 정치판인 거죠. 그러니까 뭐 90일이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선거를 이길 수 있냐 이 이야기죠. 그게 이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정해진 여러분 일정에 따라서 발바닥 이런 땀이 날 정도 이렇게 쫓아다닌 겁니다. 온몸으로 부산 사랑 한동훈 이번 1992년 멘투맨 무슨 뜻인가 부산 찾은 한동훈 구두벗고 큰 절 총선 이겨 사는 법을 통과시키 겠습니다. 이렇게 기성 정치인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해 가지고 신선함이라는 것은 다 이제 희석이 되는 거죠. 정치판에 일단 뛰어들면은 처음에는 새 상품이니까 신상품이니까 신선 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참 한동훈 씨가 이겨야 되는데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다 말짱 도루묵인 거죠. 뭐 호떡을 먹고 별 짓을 다 해도 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떡을 먹고 뭐 법무부 장가 가서 날리고 이래도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이렇게 신상품을 보러 온 겁니다. 한 위원장은 당원들을 향해서 큰 절하기 이전에 구두를 벗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기성 정치인을 빰칠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잘하는 겁니다. 참 변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윤석열 정부의 이름들 제가 늘 그렇게 부러지졌지 않습니까 2022년 3구 대통령선거에 이 선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다 여러분들 노래를 불렀고 그 여러분들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서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표당 5%를 빼앗지 않고 15%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15% 100장당 15장을 훔쳤으면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윤 후보가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2926표 차이로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40만 표를 조작 했는데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수 240만 표 조작했으면 불구하고 윤 후보 가 24만 7077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에서 조작값 5%가 아니고 15%가 이러면 입력이 됐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2926표 차이로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 선거에 대해서 실상을 알 겁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그냥 넘겼기 때문에 재임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부분의 전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다만 최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보기 위해서 선거 사기범들이 조작값을 좀 낮춘 것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6월 1일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여러분들 선거에 있었던 결과가 이것이 김진태 후보가 출마했던 강원도 지사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여러분들 차이값 그래프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18개 선거구에서 좌측의 플러스값하고 우측의 마이너스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철원군 김진태 마이너스 10% 이광재 플러스 10% 뭘 뜻합니까 김진태한테 10%를 훔쳐가지고 이광재 한 게 쑤셔 넣어준 거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아주 뭡니까 결정적인 그런 증거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자신이 후보로 뛰었던 3구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부정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에 그 다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선거는 노영민 씨가 출마했던 충청북도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또 후보가 세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도덕질 한 것만큼 쑤셔 넣어준 겁니다 맨 위에 정평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김영환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수의 4.5%를 도덕질 당했고 정확하게 4.5%를 넣어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조작한 아주 유력한 증거는 후보가 두 명만 출마하게 되면 이렇게 그대로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이 일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다 저지른 겁니다 이게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의 차이값입니다 예상군의 국힘당이 마이너스 11.7% 더블당이 플러스 11.7%입니다 훔친 것만큼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23.4%의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수 23.4%만큼 득표수 이동한 겁니다 대통령 께서 3구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를 침묵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가 그대로 조작이 된 겁니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에 2023년도 4월 5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하고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 선거 가 조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 문제를 다루었으면 그러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정선거 를 다루었으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아닌데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철두철미하게 입을 담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부정선거 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울산 남구는 울산광역시에서도 보수 색조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국민의 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임 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채 안되 실시됐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에서 남구기초위원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이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조작값 15%를 써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서 더블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당락을 바꾼 겁니다 실제로 당선자가 국민의힘 후보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다 대통령께서 침묵해가지고 이런 부정선거가 에 4월 5일에 일어났는데 이걸 국민의힘도 침묵하고 대통령께서도 침묵하셔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간단합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 역대 사상 최악의 이름들 사전투표 조작 에 의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국민의힘도 침묵하고 대통령도 침묵한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가 일어난 겁니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부정선거 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그걸 침묵하게 되면 그다음에 2027년 대선 이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제가 대통령이 그동안 해오신 선택에 대해서 꼬집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예외적인 그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 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 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일어난 겁니다 위조투표제로 37,473표를 쑤신다는 겁니다 이걸 침묵했으니까 자연스럽게 4월 10일 총선은 부정선거 가 불가피한 겁니다 과장하는 게 하나도 없이 오늘 소위 재검표나 증거 보존의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가장 연장자였던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전 후보 전 의원의 그는 선거 무효소송 을 담당했던 권호영 변호사께서 글을 하나 올려놓으셨네요 사전투표제도와 위조투표제를 사용한 선거 결과 조작에 대하여 조사와 책임자 처벌 선거 부정을 막을 계획이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사시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더 직설적으로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핵심은 위조투표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투표제를 쑤셔 넣을 수도 있고 전산 조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200석이 가능한 겁니다 2024년 4월 총선 부정대책 은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찍어야 되는 겁니다 직접 날인을 해야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조작 확률은 99.9999%입니다 저의 의견은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100%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 그다음에 여러분 그동안 분석 에 대한 축적된 지식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판단에 따르게 되면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대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은 99.999%라고 해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 번 더 브리핑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 관리위원회는 모든 부정선거의 진원지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수의 두 가지 수단과 도구는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 를 조작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사전에 제조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대량 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 개수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 데이터를 다 분석해보게 되면 당일 투표는 모집단으로부터 나왔는데 사전투표는 모집단으로 나오지 않고 선거 관리위원회가 임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투표가 뜨면 특정후보의 총득표율 모집단에서 나온 총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부터 대한민국의 역대 선거 9분은 모두 다 모집단에서 나온 특정후보의 총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은 일치하지만 사전투표 득표율 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선거관리위원회 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는 범죄집단 이라는 겁니다 득표율을 조작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창원시 성상구 2019년 4.3 보궐선거는 노회찬 후보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치료진 선거입니다 정의당 과 단일 후보가 이루진 정의당 과 자유한국당이 붙었는데 막판 에 몇백 도 차이로 들 표가 뒤집힙 니다 밑에 사전투표 득표율 평균 값이 차이값이 정의당 플러 7.7%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6.3%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 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 뜻합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사전투표 훔쳐가지고 정의당에 대해준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 100장당 20장수당을 훔친 다음에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조작범들이 더불당 40% 정의당 60%로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도덕질한 장무를 선거 조작 세력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정의당 함께 40% 더불어민주당에게 60%가 배분되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겁니다 표를 그 표를 만드는데 투표지 분류기도 사용되지만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표집계의 조작은 바로 현장에서 리포트를 하게 되면은 보조 db에 모든 선거구에서 올라온 득표수가 이런 보관이 되고 방송 손출을 나가기 전에 조작 서브용 pc에 입력되어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모든 표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작업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목숨을 건 일입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 전산조작에 성공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일전이 4월 10일 총선입니다 최후의 일전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의를 상실해 버리고 대통령이 선거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최후의 일전이지만 이미 승부가 끝난 승부입니다 선거 4개월 때 승리한 선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힘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일은 관철시키지 못하고 대통령 이 철두철미하게 침묵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부정선거 전쟁에서 우파들은 다 패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해온 것은 뭐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프로그램 돌려가려면 표 만들고 법원이 선거 무효소송 제기했다고 투표하면 제출하라고 하면은 위조 투표지 만들어 집어넣어서 뭡니까 그냥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 투표지를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거 4개월 때는 아무 걱정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12월 27일 날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투개표 선거제도 개편안에 마지막까지 심겨루기를 했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라는 문제를 국민의 힘이 양보했기 때문에 이미 그쪽 은 이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가지는 겁니다 그 확률을 99% 이상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한동훈씨가 발바닥에 여러분들 뭐 좀 땀이 나도록 대전 찍고 충주 찍고 하더라도 그냥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무대에 그냥 졸들인 겁니다 무대 그냥 서양 에 보면 이렇게 인형 줄 가지고 이러면 인행놀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인행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소위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시각적으로 가장 리얼하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제 잠시 소개드렸던 그런 소위 제야에 계신 h님께서 투표소 레벨의 자료를 다 모아 가지고 선관위가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해 왔는지를 지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사기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합니다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야에 계시는 h님께서 저한테 여러분들 메일을 오늘 보냈습니다 공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유튜브 방송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실 줄 압니다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엊그제 보내드린 베타 0.1 버전의 미흡한 부분을 손질해서 업그레이드 한 베타 0.2 버전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전국 3485개에 걸친 은명동에 투표소의 차이값 데이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3일은 작업을 해야 할 듯하나 박차를 가여 서둘면 하루나 이틀 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토요일날 아침에 다시 한번 상시하게 여러분에게 방송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님께서 보내준 총선 개표 데이터 분석 시스템 프로그램을 딱 열면 이게 나옵니다 로우 데이터가 나오고 선거구 데이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2020년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력이 되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걸 다 다룰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총선보다도 2024년 총선에서 훨씬 더 무지막지하게 대규모의 사전특표 조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가동해 가지고 그 득표소를 조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는 2020년 총선이나 2024년 총선이나 특징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냥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2024년 총선이 끝난 그다음 날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이터를 발표하면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어제 언제 본 듯한 그런 여러분들 분석 결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미리 2024년 총선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2020년 4.15 총선을 보시게 되면 그냥 자매 2024년 총선 결과는 그냥 자매처럼 형제처럼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h님이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다 선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만 선택할 수도 있고 관내 사전 투표만 선택할 수 있고 관내 사전 투표 이것도 다 옵션을 주면 되는 겁니다 전번에 비해가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나아진 것은 위에 지역마다 이름이 다 들어간 겁니다 보시게 되면 253개 지역구 선거구가 있습니다 253석이라는 거죠 지역구가 이 차익 값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전 투표 득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끌어내리고 끌어내린 만큼 더블당은 더해주고 이걸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값이 중요한 겁니다 이 차익값을 보시게 되면 수평축은 253개 선거구입니다 그리고 수직축은 차익값이 플러스 더블당은 표를 빼앗기는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터기지역을 보시게 되면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 의 가장 특별한 지역은 호남입니다 호남 광주 광역시만 이례적으로 작죠 전북 정남만 이례적으로 작고 불규칙적입니다 그러나 광주 광역시 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뭐죠 차익값 크기가 더블당은 플러스 미래통합당 은 마이너스를 차지하는 겁니다 전국 차원에서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전국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은 낮추고 훔친 것만큼 더블당은 더해준 겁니다 그 이름 전국을 다 조사를 해보면 더블당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충남 당진 충남 당진 전북 군산 정도가 가장 높게 나왔네요 충남 당진이 19.33%가 나왔고 차익값 크기가 가장 크고 전북 궁산이 0.06%가 나왔네요 조작을 안 했으니까 전북 궁산은 대체로 평균이 9.79%를 차익값 이 나왔네요 여러분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이 가장 조작을 많이 하는 데가 서울 종로 마이너스 15.04% 그리고 235개 선거구의 평균값은 마이너스 9.30% 그러니까 얼추 뭐죠 마이너스 9%를 훔쳐 가지고 9%를 더해준 겁니다 하늘에서 표가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훔쳐야 더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베타 버전 0.2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고 그냥 다 뭡니까 그냥 숫자를 가지고 놀이를 한 겁니다 국민을 완전히 뭡니까 바보 천치로 본 거죠 이 h님이 이번에 보내주신 것의 가치는 전국 차원에서 이렇게 정밀하게 조사한 경우는 그동안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통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플러스 값 다 마이너스 값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는 다 훔쳤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커지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전산 조작의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1년에 9천억 이상의 예산을 들어가 범죄집단 을 육성 양성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후별 당일 대비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차이값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토요일에 좀 더 자세하게 베타 버진이 완성되면 더 봐야겠지만 그냥 샘플로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서울지역입니다 서울지역 서울지역에 49개 여기 서울이 아니네요 서울 이거는 이거는 뭐 가만히 계시고 보세요 이거는 뭔가 이거는 아마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이거는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 이렇게 보시죠 같은 그래프네요 같은 그래프를 좀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끔 보시기 쉽게끔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서 앞부분만 좀 크게 확장을 한 겁니다 전국의 253개 가운데 앞부분만 앞부분만 그러니까 선거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항상 이렇게 좀 불규칙 적입니다 그런 나머지 지역은 거의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이제 베타 버전 0.1 0.2 이렇게 하면 점점 더 이렇게 보통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대개 한 10% 내외를 이렇게 10%를 훔쳐서 10%를 더해줬네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어딘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13개 선거구가 있고 거의 좌우대칭입니다 중구 동구 미추월 연수갑 연수월 남동갑 남동을 다 조작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한쪽은 마이너스 감소 한쪽은 플러스 증가 이걸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 작업은 더하기 빼기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 전산 db의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동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100표가 올라오면 조작값 적용해가지고 110표 120표 이렇게 다 바꿔 수 있게 이동시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더불당이 가장 많이 훔친 데가 미추홀이네요 몇 프로입니까 엄청나게 여러분들 38.82%를 훔쳤네요 가장 낮은 데가 인천 서구월 19.33% 인천광역시는 무자비하게 훔쳤네요 평균값이 25.68%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훔쳤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국힘은 최대치가 인천중쿠 마이너스 30.28% 인천 미추골 최소가 마이너스 3.38% 30.28%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거 하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0% 정도를 훔쳐가지고 30%를 더해줬답니다 100장당 30장 정도를 훔친 거죠 엄청나게 많이 훔친 거죠 이 그래프가 쫙 나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중구 동구 이게 없었는데 이걸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베타 버전 0.2를 여러분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딱 세팅이 되고 나면 3구 대통령선거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다음 여러분들 뭡니까 4월 10일 총선 그러니까 4월 10일 선관위가 총선 데이터 발표하게 되면 그냥 여기 딱 집어넣으면 그래프가 쫙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뚱뚱할 겁니다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역대 사상 최고의 이름들 부정선거를 합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넘어서 사전투표율 7.5% 최소 이상으로 전국의 329만 표 이상으로 위조투표율 확보해서 우리 더블당 후보에게 전부 다 넘어줍시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이게 막 25% 이렇게 안 커지겠습니까 마이너스 25% 참 h님 감사합니다 연배가 제 연배신데 이게 참 이 방송 하는 걸 보고 참 딱해가지고 본인이 현장에서 한 30년 이상 이름 갈고 닦인 프로그램 기술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조갑제 에 함께 좀 갖다 줘서 이거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조갑제 옹호 함께 좀 갖다 드리세요 이거 여러분들 더 학대한 겁니다 이게 좀 크기 때문에 학대해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훔쳤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미추얼은 마이너스 38% 플러스 37% 좌우가 딱 대충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까봐 플러스 까봐 도덕질 한 만큼 넣었으니까 표를 만들 수는 없고 100표를 훔쳐야 100표를 더해야 플러스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표시가 안 나니까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이게 이런 인천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여기가 어딘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이건 전국이네요 색깔도 다 넣어 주셨네요 서울 검정색 부산 푸른색 이렇게 아마 다 바꾸셔가지고 이 전체 모습을 토요일 날 제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맛보기만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칼라를 해놓으니까 멋있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칼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조작을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해온 겁니다 조혜주하고 권순일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타 버전 02의 완성판이 토요일 전에는 완벽한 될 테니까 토요일 아침에는 이제 시간들이 좀 있고 하니까 그때는 본격적으로 한번 여러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작업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선거 관리비원회가 발표한 모든 데이터를 선거구 레벨이 아니고 투표소 레벨에서 다 집계를 해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 관리비원회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저질러 왔는지를 이제 이분께서 도와주시면 다른 선거도 이제 다 하나씩 확대를 해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손을 놓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이게 다 작업이 위조 투표지를 선거 관리비원회가 제조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선거 관리비원회의 생명줄은 뭔가 하니까 투표 관리관 도장 인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만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 직접 날인하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와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80여 일 정도 남았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정부를 촉구해서 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그런 기적이 기적 같은 일이 이번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발생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성을 할 겁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제가 이 방송을 이런 방송을 저의 방송 전체의 한 50% 정도로 할애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생명줄이 걸리고 대한 국민들의 이름들 그야말로 구명줄하고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고맙게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민호 교수께서 다른 신문도 아니고 동화일보에 도장을 직접 날인해라 투표 관리관 도장 인시하지 말고 어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아 도장 직접 날인해라 위조투표지 만들지 말고 도장 인시하지 말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라 이렇게 대학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화일보를 보니까 하단에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 도장 인시해 말고 직접 날인해야 이렇게 외부기고로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1965년 부산 사람이고 고시 출신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성대에서 하기를 하신 분입니다 사전투표에 따라 선거의 당락이 좌우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은 여러 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투표 못지않게 사전투표에 대한 철저한 선거관리가 중요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시민의 민주적 정치 역량이 큰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사전투표 결과는 쉽게 낙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의 선거인이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고 투표지만 투표하면 넣거나 관내의 선거인이 투표지를 관외의 사전투표함에 잘못 넣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관외의 사전투표 의품투표의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의 철저한 관리고 사전투표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에서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후에 일렬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 교부하라고 조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도장을 인쇄해서 교부하는 것은 맹백한 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투표용지의 위조 변조를 막아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이들 국가보다 더욱 철저히 투표용지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개인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 투표용지가 정당하다는 것을 진본임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조속한 조치를 당부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생명줄이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해야 되고 부정선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후보의 여러분들 부활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할 겁니다 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예고편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공병호 tv에서 3만 7453표를 훔쳤고 그리고 20개 관례사전투표 진교훈 더불당 후보의 득표수와 거소 투표 득표수가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의 따불 2배로 국민들에게 발표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사기를 쳤느냐 진교훈이 100표를 받으면 200표를 받은 것으로 사기를 쳤고 300표를 받으면 따불인 600표를 받은 것으로 사기를 쳤다 그 사기를 어떻게 쳤냐 따불을 만들어주는데 바로 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7.49% 뻥튀기고 그 과정에 3만 7453표의 위조 투표율을 만드는 것에서 조금씩 빼내 가지고 동마다 모두 다 본인이 직접 받은 것만큼 표를 더해줘 가지고 국민들에게 조작된 득표수를 발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자료를 다 공개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꼼짝 달성하지 않고 입 다무는 것은 선거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윤 대통령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호각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이해하고 또 윤 대통령이 오늘 소개한 것처럼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높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선거 부정 문제 특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덮은 것은 국민의 힘이나 윤 대통령이나 간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3508개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두 다 도장집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도장 이미지 인쇄도장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에서 마음대로 부정선거에 사용될 수 있는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고 그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빵빵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음대로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해 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실상이고 대한민국의 범죄집단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왔고 4월 10일에도 할 거고 앞으로도 할 그런 범죄 행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김민호 교수님이 참 고맙게도 이렇게 힘을 서로가 더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니까 김민호 교수님이 그 쓴 칼럼에 대해서 몇 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모두 고소해야 됩니다 과거에 선거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도 다 고소하고 직위해제해야 됩니다 37명이 찬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걸 그냥 그대로 용인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감방 가야 됩니다 36명이 찬성인 겁니다 법에 명시된 투표관리관 날인 제도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투표관리관 날인을 투표위원장에 직접 날인하게 해야 됩니다 왜 투표관리관 날인을 투표용지에 자동 인시합니까 왜 투표관리관 제도를 무력화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기고문이지만 이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전선거 제도를 없애버려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 소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좌파 집권기 투표는 기본이 조작 부정투표였는데 새삼스럽게 뭘 또 유시민 씨가 나와서 180석 딴다고 떠벌리고 더블당에서 비밀 유출된다고 한소리하니 한동안 tv가 안 나오다 선거가 끝나니 등장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부정특표 즐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및 개표시 성패의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당나게 결정되는 선거구가 많은 바 사전선거의 관리의 중요성이 크므로 선거인 명부 수작업을 기재케 하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수작업을 하고 선거관리관 사인 날인과 바코드 표기를 바꿔야 됩니다 한 표 차이로 당나게 바뀌는데 관리 부실을 용인하는 현실성을 인정하는 선거관리는 엄격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개표의 시간 단축보다도 효일보다도 공정한 개표의 무게에 두는 것이 전산관리체제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는 폐지에 대하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이제 방송을 제가 지금 2시간째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참 많이 체력관리를 좀 잘하지만 체력이 엄청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야바이 옛날에 장특하면 야바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야바이 전성시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기꾼 전성시대고 도둑놈들 전성시대인 거죠 식자청들이 여러분들 이 진실과 사실을 전하는 데 인색하기 때문에 민초들이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고 남긴 소위 제안 분노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다 선거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49개 선거구의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어제 방송 나간 거죠 이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여러분들 그래프입니다 이런 걸 보고 저는 그들이 무슨 수를 쓰든지 마음먹고 250석까지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기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80여 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위조투표지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찍도록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번 선거를 상당히 정상화시킬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준님께서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이 잘못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금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10일 총선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여러분들 관철되지 않으면 그냥 99.99%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조작 방법은 사전투표일 뻥튀기를 통해서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더블당 후보하게 쓰셔 넣는 방법이 될 것이고 조작의 강도와 세기는 10월 11일 역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던 강서구청장 보궐성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혁명은 사전투표장에서 무혈혁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일음 4박 5일 사이에 본격적으로 위조투표지가 투입될 것이고 모든 사전투표일음들 선거사기는 사전투표가 실시되기지 한 한 달 전 정도에 선거인수가 확정되게 되면 그때 이미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얼마나 입력해 가지고 더블음주당이 이번에는 얼마를 만들어낼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한 달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초조해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심상정 전 정의당 당대표의 여러분 정언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2020년도 4.15 총선 이전 몇 개월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내를 방문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는 지역구의 최소 160석에 180석을 예상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 왜 가능하냐 조작값 이근영이 이야기하는 전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전략기획위원장이었던 이근영이라는 보정값 조작값 보정값이 모든 선거결과를 다 결정하기 때문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보정값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바로 사전투표일 조작 사전투표일 뻥튀기를 몇 프로 할 것인데에 따라서 선거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방문하는 지역마다 지지자들의 성원에 취해서 아무래도 승리할 거란 착각하는 것 아닐까 우려됩니다 그런 같습니다 사전투표용지 개인 도장 사용은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주장하지 못하십니까 이러다 부산엑스포 끝나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는 땅을 쳐도 소용없고 대역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똑똑함이란 것이 지혜하고는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관찰자가 훨씬 더 명확하게 사건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앞에 대책은 없습니다 부산엑스포 우리가 될 줄 알았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우리가 될 줄 알았는데 4월 10일 총선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개인의 분석과 대비책만도 못한 처참한 현실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나라가 절단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인지 17명이나 찬성합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세상에 믿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 방송 다 믿으면 안 돼요 우파인적 내부총질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 개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 말씀처럼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잘 못 보면 사기꾼에 쏟아 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시간이 다 가는데 끝나고 나면 4월 10일 끝나고 나면 대통령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고 한동훈 씨는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통이 들어가는 겁니다 홍준표 씨 이야기한 것처럼 4.15 총선 전에 황교안 씨 한참 여러분들 주가 날릴 때 그냥 그냥 선거 못 이기면 다 당대표고 뭐고 다 끝난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내 알바 아니요 나라가 절단나는데 그게 뭔 소용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가 절단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슴이 안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터지라 이야기하더라도 소기의 경일기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소기의 경일기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저는 요즘 사기치는 선거관리위원회 보다도 알고도 조사 안 하고 그냥 뭉개버리는 놈들이 더 나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도 범죄자고 선거 부정을 인지하는 상태에서 이런 덮는 자도 다 범죄자인 거죠 선거관리위원은 이미 완벽히 장악된 상태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입니다 순진하고 어리숙하면 당합니다 끝났습니다 접수 완료 장기로 말하자면 활용 정점만 남았습니다 총선이 활용 정점입니다 국힘 대표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막는데 무슨 수로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4월 10일까지 그래도 기대를 걸지 않고 제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무자비한 여러분들 뭐죠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라가 많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피스위님이 대통령은 도대체 무하는 분이신가요 일이 바빴어 회의 좀 하고 해외 출장 다니고 폼도 좀 잡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대통령이 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방송하며 통계를 보여주고 정거를 대고 피를 토하듯이 외쳐도 보고도 듣고도 모를 수 있습니까 무능력하고 이렇게 보여줘도 사리를 분별 못하는 눈뜬 장님 같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다면 직무유계에다 결단력 없고 정말 비겁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종북과 중국 사대주의자들이 잡고 나락에 떨어지고 본인은 무능력력하게 국정 아무것도 못하다 결국 탄핵당하고 감방 갈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 이후 계속 가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탄핵 안 당해도 뭔가 꼬투리를 잡혀서 법원 불려다니건 하겠습니다 안타깝고 또 환심하여 분노가입니다 정권을 받았을 때 기회가 될 때 나라를 바로 씌우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큰 기회를 어떻게 뭉갤 수 있습니까 선거운동도 참여할 필요도 없고 정말 선거 백날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나 대통령 개인이나 어떤 꼴 되는지 정말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도움이 있다면 야당끼리 분열해서 그동안 조작을 같이 누리던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치인들 한심합니다 현재 여당 사람들 국민이 표를 주도 그 표를 지킬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편하게 표를 구걸한 쓰레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틀린 말 있습니까 여러분 틀린 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절규하는 한 분이 장문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말에 틀린 게 있으니까 난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먼저 선거를 때리 뭡니까 부산의 18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를 다 조작해서 선거결과를 만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다 덮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냐 어떤 때는 생각하게 되면 야 이런 종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 종자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 하는 겁니다 이런 미친 나라가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야바위꾼인데 투표하면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까 선거하면 뭐하냐고 결과가 200속으로 나와 있는데 국민이 아침부터 줄 서서 고생해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능력 상황이 됩니까 뭐 책임지겠습니까 그냥 물러나면 그만인데 책임 의사는 원래 없었고 그때 가서는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전부를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똥바가지를 제가 한동훈 씨가 하는 꼴을 보니까 만사에 질질 끌려다닐 것 같습니다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서 부산 찍고 대전 찍고 충주 찍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돼서 딱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 되면 대패하겠죠 더블당 사람들은 엄청 뭡니까 기뻐할 겁니다 저 친구 조기에 그냥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야 이 인간들아 너들이 죽을 것인데 왜 그냥 가만히 있노 이 바보들아 야 인간들아 이 바보 참치들아 이 여러분들 가재 개 붕어들아 너희들이 죽는다 죽어 이렇게 여러분들 투박한 사투리 썼네 역같은 나라야 조폭들의 나라야 무섭습니다 공박사가 선거관리비원회는 범죄집단이라고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비원회 입도 떼지 않는 것을 보면 범죄집단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유력한 증거물입니다 선거관리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찍어야 됩니다 조작의 일상이 된 나라 선거조작 여론조작 통계조작 언론조작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정치들은 자신과 끼리끼리 이익을 위해 정치 신념을 초계같이 버리고 평범한 사람도 선거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들은 모른 척 눈 감고 엉뚱한 소리만 일삼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복의식은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의 직업률이란 거의 바닥 같습니다 엊그제 이런 도망판사 여러분들 이재명 선거법 위반 관련되어서 그냥 내 편기치고 좀 도망가는 판사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여론입니다 C님입니다 카스키님 통계학적으로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각각 30%씩 A추출군 사전투표그룹과 B추출군 당일투표그룹을 축출할 경우에 동일한 비율로 민주후보와 국힘후보의 비율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을 후보별로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A추출 결과 값이 민주 45% 국힘 50%라면 B추출값 결과는 거의 유사한 비율로 민주 47% 국힘 48% 정도로 A사전투표그룹 축출값과 당일투표 축출값이 1회 3% 정도의 오차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입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한민국 선거 결과는 크나큰 오류를 보여줍니다 사전투표그룹 A추출값이 민주 45% 국힘 50%인데 B추출값이 민주 55% 국힘 40% 값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모집단에서 겨우 4일 정도의 기간을 두었을 뿐인데 250여 개 선거구에서 동일한 10% 정도의 차익값을 보이는 것은 허용한도 1회 3%를 넘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투표는 젊은 층이 많이 하니까 그렇지 할 수 있으나 젊은 층의 비율이 도시와 비도시 지역이 분명히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250여 개 지역이 동일한 오차가 생기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도 슬프게도 심각한 과정상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선거관리변의 주도에서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진실 앞에 우리는 분명히 3.15 부정선거에 대항한 4.19 정신으로 지금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직권 위정자들의 곽성을 촉구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했지만 현재 선관위 지도 선거범죄의 실상이 어떤지를 여러분들 잘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 결론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끝났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분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그리고 그 조작의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이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일정 부분 마이너 처리하고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을 동원해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그런 득표수 증감 작업을 통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덟 분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고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신종 사기수법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상시하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방법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의도한 계획한 대로 결과를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멋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위조 사전투표 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한 표도 땅에 들이지 않고 전부를 더불어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보기 좋게 승리한 선거가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은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수 기준으로 7.49%를 뻥튀기해서 실제로 사전투표시에 참가한 사람이 선거인 수는 15% 된대 22%를 뻥튀기해서 언론에 다 발표한 다음에 거기서 확보된 37,453표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20개 동과 거소투표에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전부 다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진교훈 후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진교훈 후보가 받은 수만큼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더해준 겁니다 강서구에서 진교훈 후보가 진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와 100표면 선거안위가 보너스로 100표를 대가지고 200표를 강서구에서 진교훈 후보와 받았다고 선거안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 부정선거를 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실의 촉구와 국민의힘의 촉구를 했지만 모두 다 입을 다물었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인요한의 혁신위원회를 여러분들 가동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 헛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자신이나 대통령실은 선거 부정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의지가 있었으면 벌써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자비한 조작을 할 것이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침묵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조작을 저지르더라도 대통령도 침묵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침묵할 것이란 것을 선관위 내 외부에서 여러분들 중동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가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대전을 찍고 광주를 가고 부산을 가고 춘천을 가더라도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쇼 비즈니스에 여러분들 동원된 배우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는 96일 남은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크리넥스처럼 버려질 겁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당대표는 선거에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씨가 조기 등판하고 선거 부정에 입을 담은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씨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선거가 4월 10일 총선입니다 이 선거에서 지금 예상한 대로 99.999%대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방식의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이 예상대로 도입되게 되면 국힘은 대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그 가능성이 낮습니다 12월 2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제도 개선안에서 발표할 때까지 국민의힘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가 마지막까지 위조투표지 제조 생산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를 했는데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결국은 선관위가 승리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총선은 물론이고 향 모든 선거에서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도구를 손에 쥐는 데 성공한 겁니다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 3805개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배포하고 그 이미지를 맞춰서 인쇄소에서 무한정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체제가 하나도 변함없이 변화되지 않는지 4월 10일 총선으로 가는 겁니다 국힘은 대피할 것이고 윤 대통령은 책임질 것이고 한동훈 씨는 버려질 겁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각성해서 해야 될 것은 투표용지가 정본임을 입증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공직선거법에 엄격하게 여러분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어떻고 이런 것은 다 못법의 제한을 받는 겁니다 못법인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용지를 정본을 입증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그렇게 이름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으면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선거안위가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고 대한민국 선거관리는 범죄집단입니다 그 범죄집단의 요구대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여러분들 무릎을 꿇게 되면 그걸로 대한민국은 요절이 난 겁니다 그걸로 그냥 이재명 씨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대민국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다 정치적 사안으로 다 미루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조작할 겁니다 제가 그냥 눈에 봐도 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조작해서 승리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판사들이 아이고 뭘 하겠다 판결을 못하게 다 도망치는 겁니다 다음에 이재명이 될 건데 내가 왜 여러분들 그렇게 똥바가질 피바가지를 쓰나 이렇게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망판사들이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망검사들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를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발설하지 않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게 될 소위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거 하나 관철시킬 수 없는 대통령을 우리가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연 대통령이 그 반듯함을 발휘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정도 찍는 것도 여러분 대통령이 관철시킬 수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여러분들 그냥 해결 안 되면 그냥 대피하고 그냥 끝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일 또 여러분들 새 주제를 준비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놈들 시리즈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난해에 여러분들 완성된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를 다뤘고 4권이 4.15 총선 5권이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다뤘습니다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이 힘겨운 그런 노력에 여러분께서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이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인 한국인이 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세계사에 대한 통사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킹덤북스에서 나온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일찍 5시 무렵 다시 조금 전이네요 시작했는데 내일도 여러분들 그냥 이왕 시작하는 거니까 방송 다루어야 될 내용이 많으면 다시부터 방송하고 조금 늦게 일어나신 분들은 6시에 방문하셔서 방송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멘. sustainable ===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